자 방영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슈퍼 애니멀 로얄이라는 동물배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여우를 가지고 오늘 배틀그라운드를 하는건데요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갑시다 자 지금 들어왔는데 되게 쉬는 것 같거든요? 이건 뭐야? 우와 뭐야 어떻게 추는거야? 자 지금 독수리를 타고 대물이 독수리인가? 독수리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우산 우산 타고 내려가요 오케이 자 총 밑에 보인다 사람 개많아 잠깐만요 자 죽이고 오케이 하나 컷 불길거 와 뭐야 뭐야 왕군이 개잘해 뭐지? 뭐지? 어어어 야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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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개아픈데요? 잠깐만요 야 저 스나이퍼 데미지 실화야? 오케이 자 굴러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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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쳐주시고 무빙 쳐주시고 저 친구 잡자 어 잠깐만 어어어 어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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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케이 아 아악 핫 핫 도망가 핫 핫 야 뭐야 왕군이 완전 잘해 그니까 아니 시작부터 고인물이야? 어떻게 된거야 독가스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는데 독가스 아 여기 독가스야 조심하자 얘들아 어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이 있지만 독가스가 있다고 오케이 뭐야 개잘해 이건 뭐냐 얘는 뭐야 어 햄스터 볼에 올라타기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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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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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았어 침착했어요 좋았습니다 시기가 높냐 시기가 높겠지 보통 파란색이 높으니까 어어 오 빡세했네요 방금 야 로드킬 할뻔했는데 아쉽다 아 햄스터 볼 타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구요 바나나가 뭐야 나 바나나 주웠거든 바나나 던지네 잠깐만 이거 던지면 무슨 일어나냐 터지냐 아 아 밟으면 미끄러지는거야? 아 오케이 어떻게 되냐? 아 나도 밟어? 어? 아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여러분 조심해야돼 바나나아 밑에 사람있는거 같은데? 동물있는거 같은데? 아까 뭐 들렸거든? 잠깐만 자 소리 소리잘들어 싸풀 자 무빙 아 침착해요 침착하게 재장전 좋아! 바나나 아아아아아악 빨아남줄 알았는데 술을 다녔어 야 죽기직전에 저거 지금 유품을 내가 받았네 의미있었네요 의미있는 죽음이었네 야 완전 완전 그렇게 쉬워요 게임이 너무 쉬운데? 어 이런게임을 뭐 헤매는사람이 있나? 어 뭐야 나 지금 뭐 들고있는거야? 마시멜로 아 나무에다 마시멜로 꽂았어? 흐하하하하하 어 야 나도 구워먹자 야 맛있겠다 이거 구워먹자 나도 자 이번에는 매문 똑같네요 저는 아까있던대로 그대로 여포 가겠습니다 슈퍼사하란드 일로 갈게요 꼬싱 오 시작부터 마시멜로 싸움각 개싸움각 쉴까 이 집앞에 내립니다 이 집앞에 대단하 엄청난 아이템이 있습 네에에에에에.... 이침유 어 총 아파요 자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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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마셔야겠다 아 선생님 아이고 서 vague 어 선생님 아이고,오케이 선생님 kaa아이 뭐야 게임이 갑자기 그렇게 어려워줬어 야 완전 그렇게 쉬워요 게임이 너무 쉬운데 아 이렇게 주스맛 뭐야 편의점 알바야? 아아 선생님 아이오 선생님 아이고 제가 총이 없습니다 아이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이 때리는 거 여러분 전쟁 범죄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야 에임 좋아 왕군이 에임 좋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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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AK구만 AK 내가 이길 수는 없지 빨리 구워져라 구워져라 안 구워져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에이씨 아까 조금씩 익었다고? 거짓말 치지마 야 소울 줄 알아 어 총이 없고 가자 마시멜로를 죽이자 저거 으악 빠생 빠생 으아아아아아 야해 마시멜로 킬입니다 여러분들 마시멜로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 마시멜로 함부로 무시하시면 큰일납니다 주옥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허허허 소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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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서워 어어 오케이 일로와노 일로와 어디갔어 일로 숨은거 다 알아 어디갔어 예헤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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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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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e roughsh kwan 총알 얼마없다 근데 실화냐 잠깐만 네 조끼 다시 주섰구요 얍 얍 얍 얍 아 또 깨졌어 잘하는게 죄지 잘하는게 잘하는게 죄야 나만 자르는구만 으악 내가 잘해서 그래요 어 이런게임을 뭐 헤매는사람이 있나 하하 박자 맞추기 어렵게 하네 예에에에에에 좋아아 아이돌이 아이돌 칼근무 박자 맞으니까 안 움직이는거 봐야되 칼군무 하라고 아 저 박자고 맞추는애들 야 위에 벅나잘맞쭈어 박자 한바게 맞추는데 좋아아 이번에는 절대로 절대내가 1등한다고는 못하겠고 일찍죽질 않을께요 parties 코 투 realise 귀여워 대존기탱아닐냐 이거 사막입니다 아니 어떻게.. 빙화지대 바로 밑에 사막이니 오케이 자신있어? 자신있었나? 야 directly 저격 데미 masks 이게 맞추면 이겨 맞추면 이기는데 데미 세네요 그니깐요 이게 맞추면 이겨 맞추면 이기는데 그러나 맞출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문젠거지 맞추냐 못맞추냐 그 싸움인거 같아 여기도 사람 죽어있으니까 근처에 하나 있을거에요 자 돌아다녀봅시다 로드킬 되냐 햄스터볼 근데 이거 지금 내구도가 되게 작던데 작은 내구도던데 가능? 어 이 사람 음 무빙 휘어 다닌다 워오오오옥 특팀이 지훈 오옥 오옥 포오오오옥 저격 맞았지! 맞았지! 예스! 아 저격 개 잘한다 진짜 충격적인데요? 3명 남았어 맞았어 맞았어 저거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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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바나나 밟아라 제발 바나나 밟아라 야스! 좋아 치킨 가서! 치킨 가서 완벽한 엔딩이야 여기서 치킨 먹으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유화각 꼽을 수 있어 왕구나 유튜브 최근에 안올렸잖아 유튜브 올려야지 유화각 나옵니다 유화각이 나오고있어요 애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외쳐주세요 유하! 아 까비! 바나나 아이씨 춤추는거 봐 개알미워 진짜야 3렉값 빠져라 저거 흐으이씨 어 어 유바 어 유바 어 너무 창피하네요 예에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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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다 하지만 우리 호랭이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여러분들 게임 좋으시다면은 댓글로 다음편 해달라고 많이 요청해주시기 바라구요 이번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티 갈랍들을 팡팡 누르는거 잊지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애니멀 로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환영 유바 바다 강남 한 Hack 아무것도 좋아하넘 뭐 예를 들면 간식 해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